영화 재미있게 보셨죠? 네 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7급 공론을 연출하신 시타라 감독님과 주연 배우 김하늘 강조한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재미있게 보셨어요? 네 진짜 재미있어요?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영화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시고 영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저희가 더 감사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김하늘씨 강조한씨 고생 많이 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아 저 물어보지 않아도 저희 영화 너무 잘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뿌듯한데요 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찌됐건 어찌됐건 자꾸 멍해지네요 어찌됐건 저희 영화 재미있게 봐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나가서도 저희 영화 칭찬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의 여성군대를 지금 돌다왔는데 다 앞에서 한할언니 이뻐 소리가 많이 들었던걸 나 잘생겼다 소년생 вр다 잘생겼어요! 실물이 잘생겼어요, 나 영화 재밌게도 그러셨어요? 네! 오늘은 좀 막바지에 갔는데 저희들도 조금 피곤할 뻔했는데 이곳에는 오늘 정면까지 닥쳐주시고 하니까 왠지 좀 달라 보인다 아, 저 오늘 기분 좋아야 될텐데 영화 보고나여서 기분 좋아주셨어요? 네! 아, 고맙습니다. 지금 홍보를 하러 지금 전국 본방국 곳으로 돌아다니게 될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꽉 메워주시고 저희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영화 재밌게 보셨다는 그런 느낌이 전해질 때마다 저희도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2주차, 3주차 또 열심히 홍보하러 갈텐데 그때까지 저희 영화 잊지 말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반갑게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나가셔서 또 오후요일에 많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희 다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